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밤 한 6시 41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제는 내가 산본역에 돌아다니면서 짐벌 액션캠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짐벌 액션캠을 테스트 촬영하느라고 그렇게 산본역 주변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짐벌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국어사전에서 짐벌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동심은 두 개의 링으로 이루어지고 각 링이 지름을 축으로 하여 회전하도록 축 끝을 축바지로 바쳐 수평을 유지하는 장치지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짐벌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알고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벌 기술이 적용된 것이 드론, 창공을 나르는 드론이잖아요 이 드론이 높이 떠가지고 날아가면서 영상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날아가는 물체이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면 그 영상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드론 자체가 날아가면서 흔들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드론에서 찍은 영상이라는 건 영상도 역시 많이 흔들림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드론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짐벌이라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짐벌이라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이 흔들리면서 날아가도 영상은 흔들리지 않고 화면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안정된 화면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벌이라는 기술이 드론에 적용된 걸로 처음으로 드론에 적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짐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짐벌도 액션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짐벌 액션캠을 들고서는 걸어가면 흔들림 없이 아주 안정된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짐벌 액션캠이 참 매력적인 건데요 내가 올 4월 25일 경복궁에 가서 찍은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이 굉장히 화면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짐벌 액션캠으로 찍지 않고 일반 동영상 찍는 그런 걸 찍어서 그렇게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보는 사람도 참 안 좋죠 그래서 내가 올 경복궁에 갔을 때 그 화면을 참 찍고서 내가 혼자 이렇게 감상을 해봐도 상당히 그 화면이 많이 흔들린다 그때부터 내가 그 짐벌 액션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짐벌 액션캠을 그 즉시로 구입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난 카나팽이잖아요 여러분들 귀 아주 딱지가 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병이 가난병이 하니까 내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러는데 내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껴야 내가 법원의 개인의 생비도 내가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이 정신줄을 놨다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짐벌 액션캠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경복궁을 촬영하고 나서 짐벌 액션캠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데 그 후로 메타를 참고 참다가 지금에서 그래야 짐벌 액션캠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2020년이 벌써 11월 하순이잖아요 이제는 이해도 저물어가는 해인데요 한 달 좀 남짓하게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속년회라든지 망년회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모임은 술 마시고 이런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이잖아요 그럼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또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그까짓 코로나19가 무슨 겁나서 그러는가 그까짓 감기 정도인데 코로나19에 걸러서 그저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이틀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 밑에 맞으면 바로 퇴원해서 도로 복귀하고 그러는 건데 그까짓 감기 정도를 가지고 뭘 그렇게 겁내 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19가 감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라면 왜 미국에서는 수천만 명이 죽어 나갑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감기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겁내 하느냐고 이렇게 흰소리 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식하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를 각별히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코로나19에 걸리면 당장 직장이 출근 못해요 한 달 벗어로 여러분들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아닌 이상에는 다 한 달 보러 한 달 먹는 달달 인생이잖아요 달달 인생 달달 인생인데 코로나19가 걸려서 어디가 격리되고 한 달 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하면 달달 인생 사는 사람이 그 한 달을 어떻게 생활비를 미꿀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코로나19에 안 걸리도록 연말에 속년회라든지 망년회 이런 술좌석을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빗나갔는데 왜 내가 이 속년회 얘기를 꺼내는 거 하니 2020년도가 저물어 간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다 돼가는데 올해가 2020년도 1월 달에 내가 사협의 탈퇴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사협 이사회의 탈퇴 원서가 탈퇴한다는 것이 이승열이가 사협을 탈퇴한다는 것이 정식으로 통과가 된 것이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협 회원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이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내가 사협이라는 데를 탈퇴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노인 애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 있어요 정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전에 조광지철을 만나서 어렸을 때 조광지철을 만나서 살던 그 남자가 바람이 나서 이 첩을 들였다 하면 이 첩에다 정을 쏟으면 본만우라는 아예 그냥 사람으로 죽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정은 하나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본만우라도 사랑하고 첩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대상에 이 정을 쏟게 되면 다른 대상은 그냥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거고 많은 겁니다 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어디다 정을 빼앗겼죠? 동영상에다 정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동영상에다 정을 뺏긴 사람은 사진에 절대 정을 안 줍니다 정은 하나라는 얘기를 내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마음이 동영상으로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으로부터 멀어졌다 그 사진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은 다시 뒤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올 2020년도 대망의 2020년도를 맞춰서 제일 잘한 일로 꼽는다는 것이 뭐냐면 사협을 탈퇴한 일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내가 경복궁에 가서 찍은 영상을 보셨죠? 그 영상이 얼마나 흔들림이 심합니까? 그때 만약 내가 짐벌 액션캠이 있어가지고 짐벌 액션캠을 들고서 찍었더라면 그렇게 화면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짐벌 액션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짐벌 액션캠을 들고 이렇게 다 걸어가면요 걸어가면서 찍어도 흔들림이 별로 가지 않아요 화면이 그렇게 아주 불성사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벌 액션캠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사진 내가 유튜브 하는 것 외에도 블루레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블루레이 영상에도 내가 과거에는 사진을 집어넣었는데 올 12월 달부터는 블루레이 영상에도 전혀 사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동영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서는 상공에서는 드론이 날아가면서 동영상을 찍고 밑에서는 지상에서는 내가 짐벌 액션캠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영상을 찍는다 그래서 100% 동영상만으로 이루어진 블루레이를 제작한다 그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올 4월 달에 내가 경복궁 그때도 내가 올 4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 심하게 창궐할 때잖아요 그때 내가 올 4월 달에 경복궁에 가니까 아니 어느 때는 경복궁에 가면 그 사람들 관광객이 그냥 굉장히 몰리고 그랬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경복궁이 그렇게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참 관람을 잘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경복궁에서 찍은 영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흔들림이 갑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는 액션캠을 구입해서 찍기 때문에 그렇게 화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밤 7시에는 액션캠 짐벌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짐벌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